KUN에 설명서라도 있으면 보고 오게 좋을텐데 아니 근데 반작이 학생이 없다고 그니까 쑥 내려가 쑥쑥 쑥 쑥 쑥 어 이렇다 이렇다 약간 꾸불꾸불하게 꾸불꾸불하게 반드하게 하지 말고 응응응 좋아좋아 그렇지 됐 어 잘 모르겠어 딱 좋아 이렇게 이렇게 가볼게 아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드릴 보기 아 누나 나중에 또 딱 잡히들 하 응 잡을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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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취같으니까 잡을때봐 아 짓게 안해도 돼요 해 예 짓게 하구가 돼 짓게에다 마스팅 테스트 묻혀가지고 양면 테이크 붙이듯 그런식으로 쫙쫙쫙쫙쫙 여쭈요 여쭈요 아 나 사람은 그쯤 다 틀린 것 같은데 아 나 이제 철로우지도 않나 완벽하게 똑같은데 맞춰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돼 천천히 추워 천천히 천천히 여기 왜 푼다 진짜 도와줘야 돼 어 그런식으로 펴고 있으면 펴고 가 펴고 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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